아, 그게 뭐야? 저랑 닮았어요? 봐봐. 에이, 그 담긴 거 뭐가 닮아.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우리에도 우리 오마단 미모는 못다만해지. 근데 이건 누가 그린 거야? 이거 애가 그린 것 같은데? 수인이 아들이요. 어제 수인이가 집에 왔었거든요. 수인이 아들? 가만히 수인이면 저기 미스윤? 아니 미스윤한테 아들이 있어? 네. 아, 홍반자님 모르셨죠? 그럼 딴 데 가서 수인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왜? 그게 수인이가 서울 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. 그래서 수인이랑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다는데 괜히 남들이 입방하에 올라서 좋을 거 없잖아요. 아니 언제 결혼까지 했대? 서울 가자마자 했나 봐요. 내 애 아빠가 그렇게 됐으니 수인이만 딱하죠. 역시 내가 본 게 맞네. 맞아. 참, 내가 사람이든 모른다. 아니 근데 그럼 그때 미스윤이 그 애를 가졌다는 건데 서울에서도 결혼을 또 했던 것도 뭐야 또? 참나. 만표야. 너. 응. 방금 뭐라고 그랬어? 내가 모르는. 너 방금 미스윤이 애를 가졌네 어쩌네 그랬잖아.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아. 그게. 다행. 다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